네 안녕하세요 OCN 시청자 여러분 동네 영웅에서 최창규 역을 맡은 이수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조성아입니다 배우 인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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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의 특성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지금 촬영 중입니다 왜 이렇게? 손을 떨어 몰라 이거 아니죠? 얼마나 잘하나요? 하나 둘 셋 야 어떻게 찍혀? 검지 좀 보여 잘하네 오빠 잘한다 앞으로 이거 해줘 현장에서 요즘 어려운 거는 이제 지금 겨울인데 우리가 가을 옷을 이렇게 입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날씨가 사실 너무 춥고요 밖에서 선배님들이나 유리 씨나 저나 다들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배우들이 되게 소녀시대 유리 씨 오신 분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태프도 좋아 그냥 오는 것만으로 진짜 한 번 더 보다 진작이 어떻게 얘기해? 저는 저는 뭐 저는 좋더라고요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네 영웅들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동네 영웅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저의 여단되는 사람 모습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경쾌하게 출월할 수 있습니다 1월 23일 토요일 밤 11시 기대해 주십시오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